금속탐지 오늘 액션캠을 안 가지고 가서 실제 동전을 캐는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동전 캐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릴건데 사실 계곡에서 금속탐지기만 들고서 동전을 캐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금속탐지기는 참고만 할 뿐 실제로 수경등을 이용해서 동전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찾는 영상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을 내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얼추 한 개수가 50여개 이상 될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지면 아직 치워보진 않았는데 못대도 한 5000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돈을 떠나서 가까운 계곡에서 동전들을 주우면서 힐링을 할 수 있다는게 있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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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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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